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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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벤츠 GLC300 포메틱입니다 이 차량은 2020년식의 주행거리는 18,000km로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N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본넷 살펴볼게요 본넷 쪽 스톤집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퍼 보시면 범퍼 쪽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6.05mm로 7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사이드 스텝 있고 도어 끝쪽에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하고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51mm로 85%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해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 작동 잘 됩니다 트렁크 내부에 매트 깔아두셨고요 아주 깔끔하고 공간 넉넉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 옆쪽에 보시면은 버튼으로 폴딩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 사이드 스텝 있고 도어 끝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요 컨디션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바깥쪽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휠 림 끝쪽에 생활기세 아주 살짝 있고요 이 차량 피렐리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8,07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 패드 시프트 있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보시면 전동 핸들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요 핸들 왼편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쪽에 운전석 구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까지 양쪽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쪽 볼게요 선루프 2열까지 아주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센터페셜 모니터 보시면은 이 차량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전한 주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아주 잘 됩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반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으로도 컨디션 쭉 보시고요 이 차량 핸드폰 무선 충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 이용 가능하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공간 아주 넓고요 시트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 바닥에 콜매트 깔려 있고요 그리고 폭등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 수납 공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어에 보시면 이 차량 열선 시트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쪽 선루프도 2열에도 개방감 좋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입니다 접정량 들어가 있고요 커버 옆쪽으로 살펴보시면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안쪽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디파런셜 기어도 누유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커버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차량 4륜입니다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GLC300 포메팅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